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의 성적표는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바닥 이하죠. 지지율이 요동치 않으면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가끔 방송 대본을 준비하면서 현재 30대 40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날을 위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현재 30대 40대 가정을 꾸렸거나 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문정부는 최악의 성적표를 남겼다. 오늘 40대 주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어준 씨를 믿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는 그런 청와대 청원을 올린 것을 보면 참 제 마음이 답답함 그 이상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닥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건에 대해서 악화되고 있는 호남민심의 돌변에 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늘 호남은 문정부에 대해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돌변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4월 27일과 29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와 전라 지역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4%였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39%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국정지지율이 54%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절대적인 지지에 비하면 추락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에 90%였던 지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내려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에 뚜렷한 그런 추세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60에서 70%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4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전남 출신인 이낙연과 전북 출신인 정세균 씨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호남에서 대선주자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마는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따놓은 당상 같은 곳이 바로 텃밭 호남입니다. 호남의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여당 수뇌부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문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그런 성적표 소위 업적의 성적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정지지율은 호남의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여론조사는 절대 짓고 싶지 않은 정당 비호감도 1위에 관한 정당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1년 만에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비호감도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누르고 반갑지 않은 1등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 뉴스의 의뢰에 의해서 실시한 5월 4일과 5월 5일 전국 성인 남년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1위가 39.7%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으로 31.5%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1월 3일 날 실시됐던 그러니까 4.15 총선 이전에 정당 비호감도에서 단년코 1등은 자유한국당으로서 비호감도 49% 민주당 36%였습니다. 따라서 1년 만에 비호감도 1위 정당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 K씨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난 4년 집권 여당은 너무 무능하고 불통했고 고집이 시했고 내로남불이라서 그들의 공헌대로 20년 집권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권이 국민에게 선물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북 좌파의 민낯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준 점입니다. 이렇게 시민 K씨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보다도 더 극적이고 생생한 여론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표출됐습니다. 5월 6일 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개최한 더민초 선소리 경청 20대에 떳는다는 그런 간담회에서 참여한 20대 청년 10여 명은 아주 여가 없이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견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하게 인상적인 분이 있는데 그분은 민주당 지지자 20대 남성 이모씨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당 사태 당시 정유라 씨의 특혜 등에 대해서 분노해서 저는 촛불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과 조국 사태 등으로 20대들은 민주당에게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촛불 집회의 대상이 민주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촛불 집회의 대상은 바로 민주당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20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이 당에 대다수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코로나19가 문정부의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시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바로 가두대모를 억제했고 그것이 문정부를 뒤흔드는 그런 효과를 방지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한 바가 있다. 이런 점은 20대든 나이가 좀 든 체대든 거의 일치하는 그런 인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가졌던 20대 박 모 씨는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듭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 금기시됐던 조국 전문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 아주 박 모 씨는 단호하게 묻습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그리고 또 20대의 청년 박 모 씨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초선 5명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엎드려 절받는 듯 받는 것이 그게 사과입니까? 그게 제대로 사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은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더민초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짧은 사과마저도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짧게 사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사과 자체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일종의 정권지수와 마찬가지로 사과지수라는 것이 거의 바닥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모 씨는 또 묻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은 어디 갔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을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국민의 힘을 찍느냐 그런 오만한 반응에 대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20대는 당신들이 보란 듯이 반대로 갖고 배를 옮겨 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송인 김호준은 출연료와 평양성 문제에도 성력입니까? 외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배후 주장 제기든 이것이 과연 시민 독립 언론인가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징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은 어떤 종류의 그런 주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불만과 또 불평을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정입니다. 집권 4년 동안 뭘 했습니까? 뭘 남겼습니까? 이 정도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50%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과 국회와 검찰 등 체제 자체를 변질시키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일정한 몫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수준만큼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실정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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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